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말 좀 하자면 그래요 하는건 조도 없으면서 바라는것만 오지게 많은 그런 혼미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아니 이게 뭐야 손주를 낳은 형님한테는 집이랑 차 등등등 다 사주고 돈도 주면서 딩크 며느리인 나만 맨날 찬밥이야 이런 차별 나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이혼해버릴까? 원제 딩크라는 이유로 시댁에서 차별을 받는것 같아요 저는 삼형제 중에 둘째랑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시댁 식구들 시부모님이랑 남편의 형 그리고 남편 형의 처 또 남편과 동생 두사람은 쌍둥이예요 이렇게 세형제가 있구요 남편 동생은 아직 미혼입니다 남편 형 즉 아주버님이 시댁에 거의 실세에요 시부모님 두 분 다 되게 유아시고 큰소리 한번 안내는 그런 점잖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릴때부터 남편이랑 남편 동생이 막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 부모님보다도 형이 훈육을 했대요 부모님이 안 무서워서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그래요 형이 하는 말은 엄청 잘 듣구요 어릴때 오지게 맞았다고 합니다 또 시부모님도 그래요 장남이 하는 말이라면 거의 다 들어주세요 또 형님도 되게 조용한 편이니까 부딪힐 일도 없구요 자기 남편이랑 하지만 저는 평소 할 말 다 하는 성격이고 아닌건 아닌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아주머님이랑 종종 부딪혀요 부딪혀요 여기까지가 상황 설명이구요 저랑 남편은 서로 동의하에 띵크로 합의를 보고 결혼했거든요 시댁에서도 별 말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은근히 저희 부부를 형님 내 부부랑 차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 너무 더러운데 이상하게 우리 남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 글 써봅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때 형님 내 부부랑 저희 부부 둘 다 결혼식 비용 그러니까 예식장 청첩장 식사대접 정도만 용돈식으로 받았구요 지원 받았고 그 외 집이랑 가구는 모두 각자 모은 도로 각자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형님이 첫 아이를 낳고 시부모님이 집을 떡하니 사주시는 거예요 원래 살던 곳보다 훨씬 넓고 위치도 좋고 비싼 그런 집을요 새집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살림과 가구도 다 사주셨어요 그러다가 작년 둘째를 낳고 이번엔 시부모님이 차를 한 대 사주는 겁니다 형님한테 뭐 명의는 아버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해 100% 형님이 타고 다니고 그냥 형님 거예요 차 안박도 다 형님 스타일로 꾸며놨고 저희는 지금 결혼 5년 넘어가는데 집을 아직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이게 너무 섭섭하다고 남편한테 말을 했는데 남편은 아니 조카들이 태어나가지고 해주신 건데 왜 그걸 우리도 받으려고 해 미친 거 아니야? 이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아니 이거 섭섭하게 느끼면 제가 이상한 겁니까? 저희 시댁이 뭐 못 사는 형편도 아니고 오히려 되게 넉넉하거든요 돈 많아요 그런데 형님한테는 다 퍼주고 나한테만 박하시니까 아 그리고 또 있네 남편 동생 저희 시동생은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뭐 잘 벌지만 삼형제 중에서는 제일 못 벌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비록 형님네 만큼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물질적인 지원 되게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그렇잖아 시동생은 결혼 안 했으니까 들어가는 돈 별로 없을 거고 또 시부모님 당신들이랑 같이 사니까 더더욱 돈 쓸 일이 없는데 이런 시동생한테는 이것저것 다 해주고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해서 이번 추석 때 은근슬쩍 말을 해볼까 싶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많이 있습니다 뒤에 댓글 1번 아니 종종 부치셔요 이거 대대체 어느 나라 말이냐 이게 이거 하나 때문에 다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와 2번 그래요? 뭐 그래요? 그래서 너희 부모는 너한테 뭘 해줬습니까? 3번 아니 당신들 재산 당신들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어쩌라고? 어? 4번 개 졸라 이기적이다 그걸 왜 네가 욕심을 내고 있냐? 어?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? 그렇게 시댁 재산이 받고 싶으면 딩크부터 포기를 하고 애를 낳으면서 제대로 한번 챙겨달라고 앵겨보던가 그렇게 할 거 아니면 그냥 입 사물고 살아야지 아니다 아니야 취소 그냥 이대로 영원히 딩크로 살길 바래 네 정도 인성이면 맘공이 될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5번 그냥 안 받고 효도 안 하면 됩니다 돈 받은 장남내외가 당신들 너무 책임지겠죠 뭐 아 그것도 아니구나 뭐 돈도 많이 있겠다 그냥 실버타운 들어가시겠네 좋은데 그러니 쓴이 욕심은 거두고 니들 두 부부끼리 잘 사세요 남편도 가만히 있잖아 왜 그래? 아니 네가 그분들한테 뭐 돈이라도 맡겼습니까? 은행이야? 6번 와 이순이 양심 어디 갔노? 나도 딩크라 진짜 웬만하면 딩크 편 들어주는 사람인데 님은 아니야 절대 아니지 그지같애 니네 형님은 애 낳느라 고생 오지게 많이 했고 둘이나 낳았다며 또 그 둘 키우려면 돈도 되게 많이 들텐데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집이랑 차도 해주신 거 아니냐고 바랄 걸 바라세요 예?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삽시다 딩크 7번 쓴이 지금 이거 욕을 처먹고 싶어가지고 쓴 거는 아니겠죠? 15번 입장에서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야? 오직 쓴이 한 사람만 모르고 있는 거 같아요 쓴이 같으면 손주도 없이 둘이 벌어 둘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잘 먹고 잘 살라고 쓴이한테 돈 주겠습니까? 아니면 예쁜 손주를 낳은 며느리한테 돈을 주겠습니까? 거기다가 애들 둘 키우려면 돈도 오지게 많이 들어가니까 손주나온 며느리한테 주는 거 아니냐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! 8번 장난 똥때리네 둘째 아들한테 이것저것 다 해줘봐야 며느리 아가리에만 쳐들어가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 해주고 싶겠냐고 친정 가서 니네 부모한테 달라고 해 억울하면 9번 9번 붙이 쳐요는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? 글 쓴 것만 봐도 진짜 환멸나는 인간이야 뭐 어쩌라고 막말로 시부모님이 니네 부모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뭐 딱히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? 그럼 너도 애를 낳아! 추가 아이씨 맞춤법 지적 엄청 하시네요 지금 그게 포인트가 아니지 않나요? 어쨌든 고쳐보겠습니다 여튼 시부모님 재산 시부모님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요 당연한 거죠 제가 아무래도 글을 제대로 안 써서 여러 가지로 오해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형님네한테만 집이랑 차를 사줘서 서운하다는 거 아니고요 평소에도 그래 형님네랑 종종 부딪힐 일 있으면 저희한테만 섭섭하게 하시니까 그게 쌓여서 섭섭하다 이거예요 본 글에도 아주버님이랑 종종 제가 부딪힌다고 적은 것도 그래 그래서 적은 거야 저는 형제가 없고 외동이에요 또 남편은 삼형제인데다가 형제들끼리 편들고 아주버님이 실사처럼 행동하고 또 저희 남편도 자기 형 말을 부모님 말처럼 들으니까 저는 당연히 외로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어? 니들이 이거 겪어봤어요? 거기다 형님이랑 저랑 부딪히면 당연히 형님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형님이 저보다 두 살 어려요 그런데 존댓말을 안 합니다 물론 결혼 초반에 서로 맞존댓을 하자고 했다가 이때 아주버님이 제가 자기 마누라한테 존댓말하라고 시켰다고 노발대발하는 거야 어디 형님한테 존댓말하라고 시키냐고 평소에도 자존심 오지겠어요 또 시부모님도 학렬이 더 중요하다며 그쪽 편을 드셨고요 당연히 서로 존댓하는 거 아닌가요? 친구들한테 다 들어봐도 동서가 아무리 아래 동서라도 한 살이라도 더 많으면 서로 맞존댓을 하지 누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이 어린 형님한테 존댓말을 쓰냐 이러냐고 어? 근데 저는 씁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제 편 들어줬다가 자기 형이 딱 잘라 말하니까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등신처럼 원래 자기 집 가풍이 그렇대요 헐 그리고 형님 부부가 애가 있어서 받는다 뭐 이런 말들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형님이 저처럼 딩크였어도 형님만 해주셨을 것 같아요 내 느낌이 그래 아무래도 내가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희 시어머니 빼고 전부 다 무교인데 저희 시모 혼자 천주교 다니거든요 형님이 원래 결혼 전에는 기독교였어요 결혼하고 천주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결혼하기 전 일인데도 제가 이걸 알고 있는 이유는 저희 시부 시모가 이거를 몇 년째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기특하다 지금 시험회 때문에 개종까지 하고 그래 뭐 기특할 수는 있겠지 이건 이해해요 그런데 몇 년째 계속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뭐야 일부러 나 들어라 하는 소리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일요일에 일요일에 시모랑 형님이랑 두 사람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걸로 이쁘다면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뭐다 자기 시험에 챙기고 이러클로 이걸 핑계로 매달 용돈을 챙겨줘요 그것도 되게 많이죠 뭐 기름값이나 식비를 하라고 용돈을 주시는데 명목은 그런데 일요일에 일요일에 저도 몇 번 따라가 봤지만 기름 넣을 때 정도 빼고는 밥값 커피값 이거 다 어머니님 내시던데요 그럼 뭐야 그 용돈 다 지가 먹는 거야 형님이 쓰는 돈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일요일에 성당 간다는 핑계로 용돈 받고 밥 다 얻어먹고 솔직히 뭐 기독교는 천주교는 다 거의 똑같지 않나요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냥 교회 갈 거 성당 가는 것 뿐이고 예배드리는 거 똑같잖아 겨우 그거 하나 개종했다고 이게 그렇게 유세 떨 일입니까 그냥 형님이 더 이쁘니까 내가 싫으니까 주시는 것 같고 또 제 입장에서는 섭섭한 거죠 이거는 아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? 애 낳았으니까 당연히 받는다고 하신 분들은 이거 2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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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들 하시는데 그럼 1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요 물질적인 것만 보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 나름 여러 가지로 쌓여서 섭섭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저희는 오히려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또 빈손으로 안 가고 꼭 뭐라도 사들고 가거든요 그러면서 근데도 빈말로라도 그냥 와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하세요 형님 내 부부는 시댁에 온다고 해서 따로 용돈을 드리거나 뭘 사오는 거 내가 못 봤어 그렇다면 벌이가 우리 부부가 더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슷해요 그 밖에도 저희가 올 때랑 형님 부부 올 때랑 식탁 자체가 달라 메뉴가 다르다고 차별이야 이거 그리고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데 또 시부모님 노후 받은 자식들이 책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시부모님 노후는 이미 잘 돼 있어요 부자라니까 돈 많다고 형님 부부가 돈 더 많이 받았다고 해서 책임져야 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또 뭐야 그냥 안 보고 살면 된다 이렇게 쉽게들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만 안 보고 살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라고요 거기다가 조카들한테 저희 시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이거 적지 않아요 당연히 저희는 애가 없고 형님들은 애가 있으니까 말이죠 순전히 아들 며느리 관계에 있어서 섭섭한 것만 해도 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댓글 1번 저기였으니 이런 소리 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글 쓴 것만 봐도 그래요 님은 어딜 가도 절대 이뿜 못 받을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지 같다고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꼭 딩크만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엄청 많겠지 네가 쓴 것처럼 네 댓글 맞아요 글만 봐도 욕심만 드글드글해가지고 열등감 오지게 폭발하네 아니 개종 그게 뭐 쉬운 줄 알아 그것도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장난치냐 1번도 그래 스닉을 다 읽어보니까 얼마나 미움받을 게 많고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저럴까 싶은 애도 안 낳겠다 가족들이랑 조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계속 달라고만 하는 며느리 뭐가 이뻐 나 같아도 안 줘 2번 종교 이야기도 웃기는 게 그게 뭐 가식이든 아니든 저렇게 하기가 어디 쉬운 줄 아세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엄청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너도 아예 개종하고 너 무교라며 그럼 들어가 그러고 돈을 받아 글만 봐도 니네 형님은 이쁜 짓 엄청 많이 하고 쓴이는 그지 같아요 2번 에? 기독교 천주교? 그게 그거라고 하는 거 쓰니 생각이고요 어쨌든 개종까지 해서 시모랑 같이 성당 다니고 시간 보내주는 게 시모 시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쁘게 보이죠 지금 장난합니까? 시댁에 여유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쁜 며느리한테 떡 하나 더 주는 게 당연한 거고 님은 이쁨 받을 짓 뭘 했습니까? 글만 봐서는 진짜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냥 시댁 돈 보고 결혼했는데 생각만큼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징징대는 것 같아 안 그래? 3번 아니 그냥 다 떠나 시부모 입장에서만 보면 자기들 손주 손녀 낳아준 며느리가 당연히 더 이쁘지 이거는 뭘까 도대체 머리라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네? 4번 야 시자들 오지게 싫어하는 애가 이런 소리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네가 하게 만드네 막말로 자기 핏줄 나와준 며느리하고 딩크랑 똑같겠냐고 거기다가 이렇게 설쳐대니까 더 싫은 거지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입이라도 좀 싸물고 있어라 그럼 혹시 아니 콩콩물 좀 떨어질지? 5번 아니 뭐 하나라도 이쁜 구석이 있어야 해주고 싶은 거죠 너 지금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내가 시부모여도 그래 너네한테나 진짜 천 원 한 장 주기도 싫을 것 같은데 6번 그래 참지 말고 이번 추석 때 꼭 이야기하세요 서운하다고 그지 같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고 난 뒤에 집안 분위기 얼마나 그지 같아졌는지 후기로 꼭 좀 가져와주세요 7번 야 이 미친 맞춤법도 적당히 틀려야 지적을 안 하지 누가 뭐라 해도 이 그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였어 북지쳤어 8번 야 너 거기 가서 이혼한다고 하면 니네 시댁에서 집안 잔치 열겠다 끌 끌 끌 끌 끌 끌 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좀 더 그시기한 내용 가지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히요 감히요 paused 왜 이렇게 감히요 VMware